엄마 좀 떨어졌어. 야, 이거 엄청 무겁구나. 내가 균이 좋아, 장사야. 이걸 그냥 나중에 저 안에 넣고 그냥 따로... 아, 그런데 칼도 넣어야 되고. 아니, 다른 것도 많다니. 엄마, 볼래? 엄마, 이거 수박? 이런 말이야? 응? 어, 수박이랑... 잠깐만. 수박 좀 더. 저렇게 들고 가겠네? 내가 균이 좋아, 장사야. 아! 어떡해. 저거 넣고. 아! 아! 하민이가 더 놀랐어. 야! 아! 안 돼, 안 돼. 몰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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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서 먹고 갔지, 뭐. 먹고 가. 먹고 가. 아우... 수박이 그냥 떨어진다니까. 동글동글해서. 아우... 하민 짱 진짜, 내가. 아, 있어! 아니, 엄마, 내가... 나랑 같이 있었다. 아니야, 있어봐. 알았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라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돼, 아미나. 그래. 다행이야. 다행이야. 엄마, 커질 뻔했어, 뿡. 진짜 익었다. 진짜 맛있어. 잘 익었다. 수박이 맛있게 먹기 있게 됐네. 저렇게 이제 모아날 때 많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썰어 가자, 하민아.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오, 너무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잘 익었어. 보자, 보자. 잘 익었네. 하민아, 잠깐만. 아이고, 너무 좁다, 저기가 지금. 또 먹어. 이제 또 그 틈에 먹는 거야? 여기 통에 담아 가자. 엄마, 확실히 이렇게 잘 익으니까 맛있네. 맛있네. 여기다 줄게, 엄마가 자. 딱 좋은데, 온도? 맞아, 물 너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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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란사. 안 돼! 이야!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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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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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나야겠다. 공격 시작이다, 공격 시작! 으어! 공격 시작이다, 공격 시작! 우어! 할아버지 또 공격. 아, 할아버지 또 공격. 카메라가 좀 다 됐다, 이제. 준비됐나?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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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준비해. 와, 아버지가 떴다, 이거. 큰일 났다, 너는 쟤. 아버님 쟤 잘 놀아주신다. 아하! 아하! 야,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엄마,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려고, 시원해. 야, 진짜. 그만. 야, 엄마 옷 다 젖는다. 아하! 아하! 저럴수록 더 재미있다. 맞아. 뽀빠 한번 하자. 아하! 아민아, 이제 저 파라솔 꺼내와봐. 우와, 들고. 엄마 좀 떨어지자. 야, 이거 엄청 무겁구나. 우와. 화민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진짜? 잠깐. 꽂아. 오, 됐다, 됐다.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올려, 올려. 우와, 됐다. 내가 키 깎으면 좋긴 좋은데. 그렇지. 오! 그렇지. 오, 됐다. 아민아. 손대가 했네요, 진짜. 그냥 시원하게, 엄마. 그냥 시원하게. 저렇게 힘들어서 만들어놨는데 아들이 좋아하면 너무 뿌듯하잖아. 너무 뿌듯해요. 여기다가 하민 이렇게 써봐, 여기에. 아니, 여기. 위에다가, 오케이. 민. 글쓰도 잘 써. 우와. 아, 잘 썼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할머니네. 할머니네, 김하민 집. 이렇게. 할머니와 김하민네 집 할까? 아니, 할머니. 그러면 지금 다 써야 돼.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엄마와 김하민네 집. 다 써? 상추, 상추. 이게 아빠 이번에 새로 뜬 된장 그건가? 약 된장. 어우. 진짜 된장이 이번에 진짜 더 맛있게 됐어. 하민아, 된장 찍어 먹어. 네 된장 여기 있어. 맛있어. 화면 맛있지? 어우. 입맛이. 어릴 때부터. 이후식에도 살짝 간을 소금으로 안 하고 약간씩 넣을 때 된장을 살짝 피워서 해 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먹여버릇하니까. 입맛이 이제 익숙한 거죠. 너무 신기하다. 입맛이 제일 좋아해요. 저때는 잘 먹는 게 참 예뻐. 고기, 고기 살려줄 겸. 어머나. 배고파서 저기 할 때는 속도를 못 맞춰요. 너무 잘 먹는다. 바로 이 맛이. 바로 이 맛이. 바로. 역시 하면. 역시 하면. 저렇게 표현들 잘해주고. 내가 다 뿌듯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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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천천히 하자. 된장국이 안 말아먹는 거야. 고추가. 우리 왜 고추 튀김할 때도 그렇고. 고추. 하민아, 고기 먹어 이거. 된장 찍어 먹어. 잘 됐다. 이번엔 잘 됐다. 이번엔 잘 됐다. 아이고. 하민아. 노동 후에 먹는 게 진짜 맛있지? 어? 이런 거야.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야. 오늘 열심히 했다, 하민이. 응. 하민이는 뭐든지 열심히 해서 한다. 먹고 싶어. 하민아, 먹고 싶어. 어머, 밥그릇 다 먹겠어. 어떡해. 배고프지? 노하우. 완국. 하나 곱하기 없죠? 곱하기도 해요? 더하기랑 빼기네, 다? 숫자나 수학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산수를. 구구단이 곱해. 구구단을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하나, 요즘? 언제 하지? 몰라. 예스, 예스. 이거 해 볼까? 1학년. 1은? 2. 2, 2. 4. 2, 3은? 6. 2, 4. 8. 2, 9. 2, 5. 2, 5. 엄마가 헷갈린다, 엄마. 제가 헷갈려. 그래, 이거 가끔 헷갈려. 갑자기 하면. 2, 6. 12. 2, 7. 4. 2, 8. 16. 2, 9. 18. 3단도 되지? 3, 1은? 3. 3, 4. 12. 3, 5. 15. 4, 6. 이자. 4, 7. 많이 외웠네. 4, 9. 5, 1은? 5. 5, 2. 10. 5, 2, 1. 얘가 또 잘하네. 얘가 잘해. 화면이 되게 방전래력이 있네. 8, 9. 8, 9. 7, 2. 8, 9. 7, 2. 8, 9, 7, 1, 그렇지. 뺄샘이 싫어. 뺄샘이 싫어? 더하기만 좋아? 너무 어려워. 어려워? 그런데 어려운 걸. 벌써. 만나러 왔으니까 못하네. 어려운 걸 자꾸 해 봐야 늘지 않을까? 아니요. 그래? 엄마는 금방 맞췄으면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엄마 이거. 이거 더 할래? 그래, 하자. 별 많이 높아. 내가 얼마나 커. 남이 언니 먹고 싶어. 형이 너무 잘하겠다. 서울대 갈 것 같아. 서울대 가는 애들이 그렇더라.